밀가루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. 밀가루는 아니었습니다. 맛을 물이랑 음료수를 했습니다. 다 먹어 치울 때까지 열심히 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저물도록 열심히 하죠. 잠시만 힘을 다 썼나봐. 조금만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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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어우 그 다음이 손이 안다니 지금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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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연분 보고 있냐. 전연분 보고 있어. 연속하라 전연분. 더 못 올라가겠다. 발 빠지겠어 얘들아. 하아. 아 nikki형 hipster. 작성. 잠시만. 숙지구. 럼이. 화이팅. 하나. 다. 오래라. 다. 다 잡아도 되지.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입과가 좋구나 다리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왼발을 펀치고 잡아주셔요 이렇게 상대에서 콤보 한번 떼보고 오른발이 흙과 오른발이 되게 예쁘고 있으시고요 오른손 잡고 오른손 한 끈 오른발을 잡아주시고 자, 눈부실까요? 근데 얘가 눈빛지는거지 누구만 누구한테 질거라고 생각도 안 돼 3등 안에 두는 게 정말 복근 오, 이거 진짜 애벌, 다리 37년 평생 스포츠랑 담사는 사람입니다 몸을 절대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월드 챌린지가 아니라 셀프 챌린지에요 제 자신의 도전이거든요 자, 이제 저희가 수영장에 왔습니다 네 현장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한번 실전 연습을 해봅시다 백성현씨가 먼저 방송을 하겠습니다 설정해야죠 우리 지금 지훈씨한테 너무 지금 밀렸어 아, 저는 뭐 이기고 싶은 마음 없어 뭘 이기고 싶은 마음 야,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헌터이걸 얘기하는데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합시다 자, 백성현아 화이팅 자, 백성현아 준비됐으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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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치게 안다치게 화이팅 화이팅 이중수 가자 가자 공간 패스 너무 추하시지마 공간 패스 공간 패스 공간 패스 어렸을 때 물속에서 놀다가 빠져버렸던 적이 있었고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물 되게 무서워하는데 으아! 으아! 으아!